할렐루야 7월 27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틱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전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혼이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느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화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느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단일 목사님께서 큐틴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을 함께 목상할 우리는 사석기를 넘어서서 우리는 전도서 또 시편 잠원 주로 토요 목상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지 않습니까? 이런 절실한 실존적인 사실에 우리가 직면하면 사람은 진지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실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시점에 내가 여기에 어떤 거짓과 사기와 어떤 얼룩으로 인생을 내가 만들 것이냐 아니면 순종과 그의 의와 빛나는 일을 행함으로 빛나는 상급으로 내가 살 것이냐 매우 지혜로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후자를 택할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심판이 안 보이고 영혼이 안 보이니까 죄를 짓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무시무시한 죄, 이른바 사이코패스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러나 애써 자기 안에 울타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공감을 거부하고 남의 어떤 연약함을 함께 나누기를 거부하고 그러면서 오로지 이 땅에서 사람을 죽이든 뭐 하든 다 완전 범죄를 이루면 모든 것이 당연하게 완전하게 자기의 명예나 손에 전혀 영향이 없는 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들의 태도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큐티 시간에 이런 말씀에서 미안합니다만 아주 포악한 살인자들도 나중에 그 정체가 아니면 느끼잖아요 아니면 다른 각도로 또 아니면 DNA 기술로 인하여 다 밝혀지게 되어서 뒤늦게 종신 감옥에 가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이 인생을 살피고 있다는 사실 앞에 오늘 겸허하게 인생의 때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보셔야 돼요 오늘 솔로몬이 그 대목에 대해서 그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된 겁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기한과 때,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 돌을 거둘 때, 안을 때, 안는 이를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반복적인 운율 속에서 뭘 느끼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오늘 불경기에서 다시 회복기에서 또 호경기에서 다시 쇠퇴기에서 불경기하는 모든 경제도 리듬처럼 움직이고 몸도 바이오 리듬으로 움직이고 자연도 사계절의 운율처럼 움직이는 것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생을 조율한다 이겁니다 인간의 교만을 누르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계심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도구로 쓰신다 이겁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모를 때 소유는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건만은 오늘 내 백성은 자기를 창조한 창조자를 모른다 이게 얼마나 인간의 우도납입니까? 영적 우도납은 자기 의와 교만과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게 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은사를 사모하지 그리고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주인으로 타려고 하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성을 지적하는 본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 솔로몬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공감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절 보세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선 참 아름다운 세계를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참 이게 항상 겨울의 동토를 지날 때 모든 것이 삼라만성이 죽은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돼요 북풍이 불어오고 눈설이 거기에 덮여지고 그리고 땅이 얼고 있을 때 어떤 생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어느 순간에 보면 산속에 그만턴 수많은 들짐승마저도 잘 안 보이게 되고 곰도 아니면 기타 모든 생물들까지도 어느 시점에는 굴에 들어가서 깊은 동면을 취하고 나무도 죽은 줄 알았더니 동면 중에 있었고 식물들도 마저도 그들은 한 기간을 살고 다음 생을 위하여 그들은 또 잠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죽은 줄 알았더니 죽은 게 아니에요 봄이 되면 교행학처럼 쫙 울려 퍼지면서 여러분 꽃이 잎사귀도 피기 전에 꽃도 피잖아요 하나님이 수고했다 겨울에 동토를 지날 때 수고했다 하면서 때로는 진달래 때로는 개나리 아 넌 빗사귀 역시 꽃 피는 거 보면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에 피는 꽃 4월에 피는 꽃 5월에 피는 꽃 점점점 녹색은 지풀어지면서 9월에 피는 꽃 10월에 피는 꽃 저 꽃으로 계속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다가 또 겨울이 오잖아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겨울도 땅의 지력을 회복하고 에너지를 응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농사를 줘보니까 땅을 갈아보니까 밭을 갈아보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었구나를 알게 되니까 심도 영원한 천국의 안식의 일부분인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1년을 지나면서 여러분 빙글빙글 도는 인생의 윤회성을 느낍니까? 아니요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섭리자의 손길을 느껴요 그리고 그 섭리자가 하신 말씀 속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말씀에 우리가 목도하게 돼요 그리고 끝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 누구든지 결론을 여러분 우리가 내릴 수 없어요 시험의 결론이든 회사의 결론이든 내 인생의 결론이든 하루하루 맡기는 것만이 나의 정답이지 내가 결론 내리는 거 아닙니다 내 생명 어디로 틀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은 저기 가서 장사하고 내일은 여기 와서 뭘 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오버 따는 자들을 항상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막으시는 분이에요 따는 당상이란 만큼 여러분 위험한 말이 없어요 따는 당상에서 되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시험도 내가 이 성적이면 100% 합격하고도 남는다 하는데 변수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습니다 왜요? 측량할 수 없게 하는 이유는 14절 때문이에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온 이 결정적 계기는 자기가 눈에 보아도 눈에 들어온 것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결론이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에 반전으로 뒤집어지더라 시종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유한성, 한계성에 절실하게 본인이 그 앞에 있는 피조물인 걸 느끼게 될 때 요호와를 경외하게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건강 잘하는 사람은 건강 때문에 무너지고 지식 잘하는 사람은 지식 때문에 무너지고 오늘 자기의 노하우로 잘하는 사람은 노하우 때문에 그는 손해를 보고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인생에 승패를 결정짓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왕이지만 모든 걸 가졌지만 그러나 그가 돌아온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는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 앞에 요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오늘 당신의 인생은 작년에 돌았던 패턴대로 똑같이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을 손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연말의 결론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혼자 사시는 거 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거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꼭 붙잡으십시오 물론 주님이 나를 붙잡지만 내가 그분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성숙과 성공을 주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